낙지 움직여 움직여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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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낙지야 낙지다 낙지 대박사건 놀라지마요 우와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나 오늘 진짜 뭐 잡을지 몰라 다 나와 다 나와 오늘은 장갑 놓고 왔어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낙지 오예 나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오늘 집게 가지고 왔는데 집게가 아니라 돌 뒤집게를 가져왔어야 되는건가 잘못 가지고 왔나 에이 몰라 열심히 가자 낙지 낙지 산 낙지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소라 소라 아 비어있네요 꽝 그래서 돌을 하나 뒤집어 봅니다 없죠 꽝 꽝 꽝 꽝 꽝 꽝 꽝 돌 뒤집어 본다 낙지야 오오오오 낙지다 낙지 오 대박사건 우와 진짜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 대박 야 돌 뒤집고 낙지가 나온다 우와 대박 대박 하하하하 야 최고다 최고 우와 우와 나 두번째만에 돌 두번째만에 낙지를 잡았습니다 우와 굿시다 굿 야 역시 운빨은 복남입니다 오케이 굿 사이즈 좋다 오예 와 진짜 흥분을 가라앉을 수가 없어 낙지 낙지 산 낙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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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돌은 진짜 뒤집어 봐야지 으악 짱 와 아 꽝 이 돌은 있어 낙지가 이런 돌은 있다 아이고 없네 미안합니다 이런 돌은 분명 100% 아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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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하는 거 잡을래 아 너무 힘들어 아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 해로지를 즐겁게 해야지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자 낙지 한 마리 봤으니까 시원하게 받으러 가겠습니다 구멍만 보면 자꾸 파고 싶어 아 파면 안 되는데 아 자 낙지는 없겠죠 아 나 구멍만 보면 받고 팔라 그래 패스 아니 이 바다는 낙지 말고 다른 건 없냐고 없냐고 좀 주세요 보여주세요 낙지 말고 다른 걸 좀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진짜 큰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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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이다 대형 와 아야야야야야 물었어 물었어 아 아야야야야 아야 이 놈의 새끼야 아 이제 너무 아프다 너 개 제가 올해 처음 바카지를 봅니다 오케이 이야 여러분 바카지 바카지바카지바카지로 한번 내려 놓고 볼게요 이야 쌈짱 쌈짱 와 좀 작죠 자 잘가 바카지라 와 너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뭐 싸우자고 달려들어 야 와줌 되잖아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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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바카지를 봤더니 기대감이 뿜뿜입니다 뿜뿜 자 보고 오 보고 자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잘가 미안해 잡아서 누나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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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지는데 왜 골뱅이가 나와 에이 진짜 골뱅이 사이즈 나쁘지 않네요 아 근데 바카지도 맛있으니까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사이즈 좋은 것만 잡을게요 아 로마리 무섭게 보라돌이가 나옵니다 보라돌이가 와 자 보라돌이 오 야 그렇지 요런게 나와야지 오 나 너무 무섭다 무서워 보라돌이 뚜비 나나 여기도 바카지 자 보여만 드리는 센스 요건 작죠 놔줍니다 와 사이즈 보세요 와 대박 자 오늘 개까지의 바카지 쓸어 담기 쓸어 담기 쓸어 담기 아 여기서 밥을 먹고 있죠 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사이즈 나쁘지 않다 오 요거는 그래도 가져갈 만하지 겟 요런 바카지 요게 작은 바카지에요 자 요런거는 먹을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놔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요런거 자 가 야 알았어 알았어 Entia 와 개헐 meille 쫌 존łe 여기 보다 지금 저런 싸우고 있어요 오 물었어 뭐 에어 자! 오오! 이야! 우와! 우와! 개물박하지? 오! 보라돌이! 이거다! 우와! 보라돌이! 여기 안쪽은 안보이실거에요. 여기서만 놀겠습니다. 보라돌이 많이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나 물지마! 들어가! 들어가! 땡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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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닥치! 자! 여기다 넣어주세요! 진짜 드릴게요. 진짜로? 왜 그러세요? 왜 착한 짓 하세요? 저 착하잖아요. 진짜 넣어드렸어요. 대박사건! 걔까지는 넘치게 많아요. 진짜 소라소라! 작은 사이즈! 이거 진짜? 그냥 아니에요? 우와! 우와! 이거 뿔소라! 이거 무슨 소라죠? 이거 이거 봐봐! 우와! 이거 뭐야? 그냥 일반 소라 아닌데? 그냥 소라 아니에요? 어? 소라 생긴걸 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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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저기 왜 저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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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야! 최고다! 최고! 와! 뭐 이런 소라를 놔봐! 대박사건! 굿!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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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완전 애기다! 완전 애기! 자! 보유만 드릴게요! 자! 보유만 주세요! 이야! 아! 진짜 애기다! 자! 잘 자라! 잘 자라! 안녕! 쭈꾸미가 이제 끝이 끝이네! 와! 진짜 너무 작다! 와! 뱉는 것만 하네요! 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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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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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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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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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쭈꾸미 맞다! 이거 맞다! 자! 자! 이거 사이즈 있는 거죠? 아! 사이즈 없어요! 사이즈 없어요? 작아요? 저게 깨면은 얘가 못 자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 여기 쭈꾸미가 있는데 작아서 놔주고 할게요! 자! 알쭈꾸미! 많이 커라! 이거 뭐야! 얘는 오리지널 아니에요! 와! 진짜 최고인데요! 자! 봐보세요! 이거 뭐야! 오! 야! 움직여! 움직여! 이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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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받아서... 이거 지금 알인데 알 낳고 있나봐요! 자! 한번 빼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게 알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알이에요! 알! 와! 이렇게 많이 넣었네요! 와! 대박! 우와! 깃! 우와! 진짜 그 구멍 아닙니까? 개구멍이 개구멍! 개? 개? 개구멍이에요! 개구멍! 옆으로 나있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놀래라! 뭐야! 어! 개까지 개까지! 어! 놀래라! 우와! 사이즈 보세요! 우와! 우와! 대박사건! 우와! 개저개! 없는 게 없어요! 우와! 대박사건! 우와! 사이즈 나쁘지 않아! 오! 개! 오! 야! 도대체 이 바다는 안 주는 게 없네! 와! 야! 어디까지 주려나? 낚지! 낚지! 하하하하! 쭈꾸미 아니야? 쭈꾸미! 쭈꾸미구나! 쭈꾸미! 쭈꾸미! 와! 낚지인 줄 알았어! 야! 이거 작아서 놔줄게요!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야! 자! 가라! 쭈꾸미 가라! 야! 쭈꾸미 가라! 야! 여기 진짜... 진짜 스펙타클하다! 와! 야!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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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오! 공을 만들었어! 자! 내려가! 더 커서 나중에 다시는 보자! 잘가! 우와! 우와! 키저개 봐! 우와! 진짜 장난아니야! 키저개! 우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키저개! 왜 계속 나오는 건데? 우와! 야! 진짜 커! 나온다! 나온다! 잠깐만! 나온다! 우와! 놀라지마요! 우와! 야! 보세요! 보세요! 와! 대박 사건! 우와! 우와! 진짜 크죠? 우와! 잠깐만! 제가 한 손이 20cm거든요! 30cm 되겠다! 우와! 와! 여기서! 우와! 키저개! 와! 굿! 나 바다로 떠들어간다! 와! 바다로 떠들어간다! 이제 배트님 들어간다! 우와! 팔이 너무 아파! 와! 용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어복 내렸네요! 와! 어복 내렸네요! 우리 오늘! 와! 장난아닙니다! 와! 최고! 여러분! 진짜! 우와! 스펙타클한 바다야! 와! 이제 진짜 여러분! 돌아갑니다! 와! 너무 재밌었어요! 야! 이런 바다가 어딨어! 다 나와! 낙지! 쭈꾸미! 키저개! 박하지! 개까제까지! 와! 진짜 여러분! 즐거운 해로지라고 돌아갑니다! 자! 복남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아시죠! 안전을 해놓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 다 돌아갑니다! 와! 사이즈! 진짜 최고다! 와! 굿! 자! 여기를! 딱! 딱! 우와! 딱! 딱! 칼 조심해요! 알았어요! 살어 움직이는 거 봐! 오! 썰어줍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입이 벌려요! 간단하게! 오! 최고다! 사이즈 보세요! 와! 대박! 우와! 인정! 인정! 와! 1차로! 관자! 오케이! 자! 하나! 둘! 스시켜야 되는데! 기름이 부족한 거 아니야? 기름이 부족한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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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돈가스 색깔이 나온다! 자! 하나 먹어 보겠습니다! 오! 대박! 아빠, 먹어 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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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딱 맞고 진짜 부드러워요 수영을 못 따라서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만들어서 팔면 비싸겠지? 미안합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 비주얼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 와 봐봐 진짜 맛있어 왜 이렇게 부드럽지? 치소개가 진짜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간은 하나도 안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침이 저로 나와? 대박 마지막 하나만 더 이게 좀 빠다지긴 했는데 와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자 여러분 예술이에요 자 소주 음 알았어 나이 죽게 이제 나이 다 먹어 여러분 와 근데 진짜 맛있어 아 인정 인정 그냥 맛있지? 음 음 으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